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에 대한 보완조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이고,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금 알아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보완조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과 주의할 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부 개정안이 2020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했던 임대사업자 관련 규제가 실행이 되게 됐습니다. 7.10 대책에서 단기 민간임대와 장기일반 매입임대 중에서 아파트는 폐지가 됩니다. 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 단기임대와 장기임대로 나누어져 있고요. 단기임대의 경우에는 건설임대든 매입임대든 폐지가 됩니다. 장기임대의 경우에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은 유지가 되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폐지가 될 유형의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과태료 없이 자진말소가 가능하고요. 임대의무기간이 끝났다면 자동으로 등록말소가 됩니다. 그런데 자진등록말소든 자동등록말소든 등록말소 이후에 세제 혜택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논란이 있었고요. 위원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정부가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조치를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보완조치의 서문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요지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의 취지를 감안하여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마련했다라고 되어 있죠. 다만 중요한 게 이러한 보완조치는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에 임대로 상한 등 임대사업자가 지켜야 할 요건들을 잘 지킨 경우에만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임대등록기간 동안 세제지원은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폐지가 되는 임대주택 유형의 경우에 임대등록일부터 자진 또는 자동등록 말소에까지 세제 혜택은 유지시켜준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소득세에서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율을 60% 적용한다라는 거고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 단기임대나 단기민간임대라면 30%, 준공공임대나 장기일반 민간임대라면 75%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라는 거고요. 종부세 합산배제도 적용을 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진 또는 자동으로 등록 말소가 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에 대해서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말소로 인한 그 세금 추징은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가 돼서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도 제가 설명을 드려본다면 우리가 민특법에서 요구하는 임대의무기간과 그리고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소득세법이나 종부세법에서 요구하는 임대의무기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혜택은 주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서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이 부분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이라도 쉽게 이해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지자체, 그러니까 시군구청 가셔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받고요. 그리고 세무서에도 등록을 해서 사업자등록증 이렇게 두 가지를 받으셔야 되는데 간혹 지자체만 등록하시고 세무서 등록하신 걸 깜빡하셔서 나중에 등록을 해서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에서 건물이 철거될 때 등록 말소된 이후에 중공이 끝나서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때에도 소득세나 법인세나 종부세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유지시켜주고요. 등록 말소일까지 그리고 세금 취징도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부분입니다. 먼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자진등록 말소의 경우에는 임대 의무기간 중에 절반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보완조치가 적용된다라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로 임대 의무기간 미충족 시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배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진 또는 자동등록 말소로 인해서 임대 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되고요. 그리고 법인세에서는 추가과세가 배제가 됩니다. 다만 자진말소 경우에는 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1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아셔야 합니다. 자진말소 경우에 1년 내 양도라면 그렇다면 임대 의무기간을 다 충족하고 나서 자동말소가 된 경우에는 이때는 언제까지 팔아야 한다는 기한의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보안조치가 법 또는 법령에 어떻게 조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보안조치 그대로 해석한다면 임대 의무기간을 충족한 이후 자동말소한 경우에는 언제까지 팔아야 한다는 그 기한의 제한은 없다는 것. 이 부분은 제가 이 영상 말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임대주택을 정말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요건을 잘 이용하셔야 되거든요. 영상 말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대 의무기간이 미충족 시에도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진 또는 자동등록말소로 인해서 임대 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 사업자의 거주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이후에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겠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미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았다면 거주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임대주택이 자진 또는 자동으로 등록말소가 된다 하더라도 비과세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세금 추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번 보완조치에 주의할 사항입니다. 자진으로 등록말소하는 경우에 과태료도 없고 등록말소까지 세제 혜택도 유지가 되고 세금 추징도 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아, 어서 빨리 자진 말소해야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의하실 점이 양도세의 경우에 자진으로 등록말소하는 경우 그 임대주택을 말소한 이후에 1년 이내에 집을 팔아야 양도세의 중과 배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양도세는 1과세 기간, 그러니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기간 안에 팔았던 모든 주택의 양도 차익을 합산해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임대주택이 하나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두 개 이상이라면 양도 차익을 합산하면 양도세의 중과 배제가 된다 하더라도 양도세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1년이라는 시간을 이 과세 기간,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으로 나누어서 주택을 팔아야 하고요. 팔 때는 내가 팔고자 하는 주택의 양도세를 모의 계산해서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계획적으로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진말소가 아니라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고 나서 자동으로 말소가 되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집을 팔아야 양도세의 중과 배제가 된다는 부분이 없었죠. 물론 앞으로 이러한 보완조치가 실제로 법이나 법령에 조문화될 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해석대로라면 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이 정말 많은 주택은 정말 집값이 많이 오른 임대주택은 다른 집과 같이 파는 것보다는 종부세를 부담하더라도 좀 더 가지고 있다가 일과세 기간에 그 집 하나만 파는 것도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때는 종부세와 양도세 모두를 계산해서 더 적은 쪽으로 선택을 해야겠죠. 그렇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들이 이렇게 임대주택들을 계획적으로 나누어 판다면 임대사업자 매도 물량이 폭발적으로 나온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절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금매물은 나올 것 같아요. 언제? 내년 말에. 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세 기간을 나누어서 팔려고 계획을 잡았다면 반드시 올해까지 팔아야 하는 물량이 있을 거잖아요. 팔지 못해서. 그러면 그러한 주택들은 금매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실고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연말에는 임대사업자의 금매물로 좋은 주택을 살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입니다. 물론 정부가 이렇게 보완 조치를 발표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들이 있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8년 준공공임대나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등록을 해서 10년 이상 임대했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재 70% 또는 양도세 100% 세액 감면을 받으려고 할 때 다른 유형의 주택은 폐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8년이 되면 자동 말소가 돼서 이렇게 10년 이상 임대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전혀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대로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소급해서 규제하는 논란이 있다 보니까 또 다른 보완 조치로 구제를 해줄지 아니면 이대로 방치할지 지켜봐야겠고요.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의 8년 준공공임대나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등록한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 주택이 철거가 돼서 민득법상 임대 사업자가 말소가 되면 말소 당시까지의 세제 혜택은 유지가 되고 세금 추징도 받진 않겠지만 공사가 끝나고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임대 사업자 재등록이 불가한 이유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 8년 임대시 50% 10년 이상 임대했을 때 70% 또는 양도세 100% 세액 감염 혜택은 전혀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 재개발, 재건축 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등록한 임대 사업자가 공사가 끝나고 새 아파트가 됐을 때 다시 임대 사업자로 재등록하는 경우는 신규 임대 사업자라기보다는 기존 임대 사업자의 연장 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임대 사업자 등록을 가능하게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장특공이나 양도세 100% 세액 감염 혜택을 주어도 무방할 텐데 임대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큰 그림 자체가 혜택을 축소하고 없애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 새 아파트가 됐을 때는 더 이상 세제 혜택을 주지 않을지 아니면 또 다른 보완 조치로 구제를 해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예전에 영상을 올렸었는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부부가 공동 명의로 임대 주택 한 채를 등록했을 때 이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 8년 50% 10년 이상 임대했을 때 70%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서 국세청이 부부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업자 각각 0.5채씩 가지고 있는 거라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줄 수 없다라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어이가 없는 해석을 했거든요. 이러한 해석이 과연 상급기관인 기재부의 번복이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해석이 돼서 차후에 정말 엄청난 논란을 가져올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는 임대 사업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줄지 안 줄지 정부가 명확한 답을 해주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